근데 나 기가 사용법을 잘 모르는데 기가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잘 몰라서 약간 바로 날려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가도 막 공룡들도 원래 사용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마다 약간 이렇게 사용해야지 좋다 근데 제가 막 사용 못해가지고 모르고 막 포탑에 꼬라박으면 안 되니까 오 포탑도 개 많네 오 그냥 공룡 죽이는데 쓰던 거였나 기가가 공격력이 너무 세가지고 자 이제 집에 왔는데 얘들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어 아직 많이 안 먹었구나 이제 골렘들이 이제 레벨이 어 뭐야 어 아직 다 안올랐네 차량 그 다음에 방금 뺏은 샤이님의 전재산 포르쉐 얘를 좀 체력 좀 시켜주죠 약간 공룡 공룡 다른 데도 만들어줄까 너무 좁은데? 이거니까 공룡실도 따로 만들기에는 힘들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 그 짧은 사이에 체력이 이만큼 올랐어요 역시 돼지의 힘 대단합니다 한 번 기가노토로 와이송 얼음 동물도 딱 가봐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기가노토에 기가노토는 공격력 올렸어야 됐나? 뭐 올렸어야 되지?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야 진짜 거의 집 채워놔죠 진짜 집 집도 엄청 큰데 거의 집만 해요? 어 이름은 아 이름은 음 오케이 이름은 토마스라 지읍시다 토마스 폭주기간처 토마스 좋았어요 이렇게 지어주도록 합시다 어 댓글 보니까 S플러스 제작기들은 소리가 안 난데요 어 막 이렇게 웅 지금 소리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난다 해서 이 제작기들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제작기 좀 아까운데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 이제 전쟁을 가야 돼요 전쟁 아 전쟁이라 해야 되나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어 왜냐면은 이제 좀 많이 숨어서 발전도 했고 뭐 들키기도 했지만 어 이제 약간 싸울 때가 됐어요 음 그래서 오늘 약간 포탑도 만들고 어 약간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을 많이 봤거든요 전쟁을 솔직히 따라가서 도와주긴 해봤지 정확히 직접 준비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뭐 토대랑 포탑 챙겨갈 공룡들 다 생각을 해서 뭐 만들고 전쟁을 가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왜냐면 노력입니다 왜냐면 만드는 과정 가는 준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 가서 싸운다고 해서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어 그래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어 일단은 전자장수면 이제 좀 많이 있고 이제 총알을 더 챙겨줘야 되겠어요 총알이 좀 부족해요 총알이 아직도 부족해서 왜냐면 수시 만들어지는 시간이 걸려서 저기 어 원래 화를 많이 만들면 되지만 화로가 너무 커서 집에 다 좀 힘들거든요 아 수시 없으니까 화를 부족해 일단은 총알부터 아 너무 전에 저번에 버거스가 쳐 들어왔었잖아요 어 보니까 약간 총알이 한 대충 1000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총알 개수가 득히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 3개 정도? 어 그러면은 볼륨이 정도 챙겨가면 되겠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해야죠 어 오케이 이제 총알 이제 이렇게 남은 것들 2000개 있네 여기 이것들은 전쟁 갈 때 써야 되겠다 무슨 인집이 어디지? 여기 아닌가? 저기 가? 어 저기다 야 뭐야? 저기 어떻게 또 있지? 저기 어떻게 가지? 지금 생각했고 모르겠네 저기 어떻게 가지? 아니 저는 생각을 못 했다 저렇게 높으면 어떻게 가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토대로 거쳐부터 만들어줍시다 아 됐어요 어느 정도 하였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허잡하지만 근데 1인이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적응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인이 컨트롤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야! 야! 뭐야 데미지 1000? 야 이거 웹한데? 1000이라고? 여기 3배거든요 포탑 데미지가 아우! 아님 사다리로 되려나? 잠시만요 제가 약간 생각이 났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동자님 지금 어디 있대? 아래에 내려가면 보여요 싱글톨에 도배되어 있어요 해안가에 해안가에 집을 지어놨다고? 해안가에서 살짝 위에요 투박스는 투박스인데 아 저거야? 와! 많이 났네 왜 다 석재야? 슈enne 뭐야 공개 안하는데? 지금부터? 아직 못 하셨네 enf 안쏍네й 오늘 레알 밥도 드릴 것 같은데 에이드 진단하게 어 뭐야 한다! 오 씨띗 ! 크흐 크흐 하앍하 크흐 크흐 후우는 됐습니다 동자님 이 정도 레벨인걸로 불쌍님 집에 경사로가 필요한 거 같으니깐 이거 집 질지 모르는데 아 맞아 이거 방법 해보려 했지 될라나 이런 거를 많이 안 해와척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야되냐 위에서 볼렘을 소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 포탄만 어떻게 하면은 그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진입되면 좀 편할거에요 야 이걸 누기를 이렇게 공략하셨네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나 딱 깨졌는데 가보타 착착해졌군 어떻게 올라가야 돼 나는 데미 17정도밖에 안달았거든요 이거 할만해요 어 할만합니다 왜냐면 돼지도 챙겨왔기 때문에 여기 빈집 fort에도 못하는데 보관스랑 어떻게 싸우지 빈집 털에도 못하다네 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乞 오케 송 성공했어요 어떻게 하는거는 у dass어요 일단 총알 빼고 있는데 와 뭐야 겁나 많은데 잠시만 오 이거 пис loh 녹는정도는 아닌데 보관스러운;; 오케오케 총알 거의 뺀거 같아요 근데 다른거는? 소스님 우리 너무 야쁜거같은데? 뭐였으니? 엥? 소스님 우리 너무 야쁜거 아닙니까? 뭐야 안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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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만 쏘는게 따로 있나? 있는거 같아요 근데 꼭 전부 뺄 필요는 없어요 안해가지고 전부 뺄 필요가 없는게 그 사이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볼렘으로 총알은 많이 안넣어놨어 이게 부스님 근데 부스님 이런 말씀 하시기도 했어요 명절 사이에 털리겠습니다 약간 이런식으로 말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명절에 바쁘시다는 이야기겠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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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찌가 왜가? 오? 게이득인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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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가 게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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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득이에요 이거 그냥 가도 될거같은데 이게? 오 됐다 됐다 나이스 왔습니다 오케 부스님 집집 에이 기뻤다 어 부스님 잡았다 파운드 오케이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꿀찌꿀찌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는 12만이잖아요 근데 아래에 토대는 안가려놓으면은 이게 근데 비공식의 차일거에요 비공식이라 공식은 저기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긴 어 딱 아래는 15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10호 좀 아뜨릴 수 있어요 Clinical 이거 안에 뭐 집에다 포탑 설치 안해놨겠지 이집 포탑해났네? 괜찮아요 어쨌든 데브온거 없어요 하하하하 좋았어 이거만 끄면 돼 아 스파 하나 갖고 올걸 이럴줄 알았으면 얍 오케이 아 아 아 아 마지막 안돼 아아아아 아 리모컨 아 안돼 저 진짜 너무 심장 떨려 너무 신나요 지금 포탑으로 달려서 포탑 빼 볼까요? 그 총알 그렇지 아 이거 핀번호 안하셨어 핀번호를 안하셨네 일단은 뭐 전력 공급중 아 이거 못배구나 아이템 우와 좋은걸 구해시네 아 왜 이렇게 다 다른건 다 잠가놨네요 아 왜 근데 별거 없는데 생각보다 어 뭐지 여기가 여기가 본건이야 아 뭐야 이거 왜 놨지 이렇게 응 여기 별로 아 맞아 이게 시작한지 별로 안되셔서 공룡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일단은 음 요거 터트려줘서 터트려줘서 어 이거 다 이제 포탑 이제 작동 안할거에요 어 이제 포탑 포탑 작동하려나 어 다 꺼졌다 와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스피노 진짜 많이 길들으셨구나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미트론 미트론 아 맞아 미트론 이러게 하면 안되 생각해보니까 빠바바밤 미트론 으아악 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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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얘 안죽어 스피노야 겁나많아 와 무게 뭐야 와 이번템 진짜 많다 역시 달라요 진짜 조그만이셨는데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와 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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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야~~ 오 스피도 싸운다 스피도 싸운다 냥 냥 냥 냥 냥 냥 스피도 냥 와우 겸치 엄청 쩔어 냥 냥 냥 냥 냥